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stash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stash는 stash 이건데요. 자, 이 stash는 영어로는 안전한 곳에 보관해두다 뭐 이런 뜻이더라구요. 자, 그래서 뭘 안전한 곳에 보관해두느냐, 아직 끝나지 않은 작업을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어... 코딩을 하고 있었어요. 자... 아주 복잡한 일. 새로 stash라고 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s 하고 한 3시간 했어요. t 하고, t 누르고 한 2시간 더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을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긴급하게 어... 처리해야 될 버그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런 경우는 지금 우리가 코딩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그 버그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동작 안하고 있으면 걔가 최우선 과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지금까지 해왔던 이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만약에 이 상태로 얘는 두고, 그리고 버그를 수정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아직 완성하지 않는 이 코드로 인해서 우리의 그... 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쵸? 얘는 완성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는 브랜치를 만들어서 거기서 작업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 할 수 있는 작업이고 이제부터 배울 내용은 바로 stash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아직 커밋하지 않은 이것을 아직 커밋하지 않은 이 내용을 음... 임시로 어딘가에 저장해 두는 기능이 바로 stash입니다. 자, 아직 제가 완성하지 못한 이... 이 내용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소스트리로 간 다음에 자, uncommitted change가 나왔죠? 그리고 index.html 파일은 아직 stage 상태로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stash를 누르면 자, stash changes라고 되어있죠?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바뀐 부분을 안전하게 보관하겠냐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뭘 입력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마치 우리가 하나의 버전을 만들 때 메시지처럼 바로 이 stash를 할 때에 여러분이 나중에 기억하기 좋게 메시지를 적으란 뜻이에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st까지만 썼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입력을 할게요. 밑에 있는 옵션은 일단은 몰라도 됩니다. 자, 그리고 OK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uncommitted changed가 여기 있었는데 없어졌죠? 그 얘기는 뭐예요? 방금 제가 작업하던 st라는 li 엘리먼트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엇인가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현재 이 버전에 있다가 li.st라고 하는 내용을 추가를 했었죠? 그런데 stash를 하게 되니까 그 추가된 내용이 어딘가에 저장되고 저장된 모습은 아직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저장되고 그리고 그 내용이 삭제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커밋됐던 가장 마지막의 버전 상태로 딱 돌아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작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작업한 내용은 지금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걸까요? 바로 여기 있는 sidebar에 있는 stashs라는 것을 열어보시면 onmaster 그리고 제가 적은 st라고 하는 메세지가 여기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onmaster라고 하는 것은 이 stash가 마스터 브랜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뜻일 테고 st는 우리가 stash하면서 남겨놓은 메세지입니다. 자, 그리고 음... 제가 이제 작업을 또 하겠죠? stash가 없어졌으니까 뭐를 수정할까요? 자, 여기 git이라고 되어 있는 git 소개라고 되어 있는 거를 영어로 바꿨어요 그냥 introduce git 자, 그리고 commit해서 방금 수정한 내용을 긴급하게 수정해서 서버로 올립니다. 지금 나오는 메세지는 왜 그 commit log를 작성하지 않느냐라는 뜻이에요. 음... change 뭐였죠? int intro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ommit을 하는데 commit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를 일단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이전에 하던 일로 다시 돌아가야겠죠? 그때 여기 있는 stash 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 보시면 apply stash on master st 가 있습니다. 자, apply는 적용하자죠? 즉, 여기 있는 제가 선택한 이 stash를 소스에 적용한다라는 뜻이에요. 클릭하면 정말 적용할 것입니까? 를 물어보죠. 자, 여기서 OK를 누르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delete after applying 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면 어... 저 stash를 우리의 working copy에 적용한 다음에 저 stash를 우리의 소스 코드에 적용한 다음에 이 내용을 자동으로 삭제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저는 체크를 해서 자동으로 삭제가 되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바뀌었나요? uncommitted changes 가 뜨죠? 그래서 우리가 작업하고 있었던 li 엘리먼트 밑에 있는 st 텍스트가 다시 나타난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작업을 재기할 수가 있는 거죠. st a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복습 겸해서 조금만 내용을 더 부과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st a 까지 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전관리로 돌아와 보면 자, 여기 있는 index.html 파일이 수정됐기 때문에 unstaged 파일에 추가가 됐죠? 자, 얘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현재 인덱스 상태 다른 말로는 staging area에 속해 있는 상태가 되었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s 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index.html 파일은 staged 상태에도 있고 unstaged 상태에도 있습니다. 자, 스테이지드와 unstaged 상태의 차이점 제가 이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더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혹시 잘 이해가 안 가면 뭐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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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게 되는 부분이니까 자, 그리고 제가 이 상태에서 긴급한 버그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걔부터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여기 있는 stash를 클릭해서 자, 이번에는 뭘로 할까요? 자, 여기까지 했죠? stas까지 그리고 OK 버튼을 누르면 방금 보셨던 스테이징 스테이징 에어리어에 있는 수정사항과 워킹 카피에 있는 수정사항이 결합된 상태로 stash 상태가 됩니다. 자, 이걸 한번 클릭해서 한번 눌러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a는 a는 stage area에 들어가 있는 변화고 그 뒤에 있는 s는 stage area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워킹 카피에서의 변화인데 stash를 하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 두 가지를 결합한 상태가 그냥 하나의 통으로 stash 안으로 저장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동시에 stash를 하게 되면 우리가 수정한 이 내용, 즉 as라고 하는 저 내용은 삭제가 됩니다. stash에 보관되는 것과 함께 워킹 카피에 있었던 우리의 수정사항은 삭제가 돼서 마지막 버전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코드를 작성해서 이제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을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stash한 부분이 바로 여기죠. 제일 끝에 있는 리스트 자 그런데 li 그리고 한글로 stash이라고 이렇게 적은 상태예요. 자 그 상태에서 제가 방금 수정한 내용을 commit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해서 commit을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stash를 제가 어... apply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제가 어... stash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stash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바로 이 위치에 어... 새로운 버전이 commit이 된 상태니까 stash와 새로운 버전이 같은 위치에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apply하면 과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충돌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OK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컴플릭트가 났습니다. 자 close를 하면 볼게요. 자 어떻게 컴플릭트가 일어났나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가 stash에 저장했던 내용과 그리고 버전으로 commit한 commit해서 버전으로 만든 내용이 같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났다 라는 것이죠. 즉 stash를 사용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을 가지고는 내용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stash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뭐 나머지 좀 더 많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 경험하시면서 또 직접 공부하시면서 stash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고생하셨습니다.